아이어에 있는 사이오닛 매트릭스의 동력 구조체는 세 곳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려면 경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제가 상공에 있는 아돈의 창에서 그대와 집행관들을 돕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관이시여. 사이오닛 매트릭스는 아이어에 약동하는 심장입니다. 격자 형태의 케이다린 수정으로 만들어졌으며 행성의 지각 안에 박혀있습니다. 그 동력 구조체는 세 군데 지점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며 차원망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겁니다. 병력을 세계로 나눠보려야겠다. 아무리 황금 함대를 아이어로 수환하기 전에 매트릭스를 파괴해야 한다. 고라주님, 알라라크. 첫 번째 구조체에 접근하려면 집행관의 성체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는 이미 장악당했습니다. 상관없다. 우린 적의 소구를 정화하리라. 내가 직접 나서서란 말이죠. 뭐냐. 넌 날 어떻게 섭리겠냐. 이게 너희를 쓰러뜨린 적으란 말이지. 한심하긴. 저 놈들도 나의 힘 앞에 쓰러질 것이다. 그것이... 나? 어디? 넌 너무 많아. 초대차 어부케에 길레, 이런 짐승들에게 아이어를 빼앗긴 것이냐. 놈들이 뛰어올라 함선을 물어뜯기라고 한 건가. 적은 한때 우리 동족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놈들을 봐서 평가나가 어리석은 짓이다 아 그렇다면 어리석은 내가 패배자의 조언을 따라야겠 내가 없었으면 넌 뭘 할 수 있었을까 곧 알게 될 거다 이 문은 반대쪽에서 잠겨 있군 내가 그림자 속을 이동해 문을 열겠다 한다 적들은 날 보지 못할 것이다 강시 공축 놈들은 나의 존재를 강제할 수 있고 놈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할 일이 많다 우리는 동맹과 함께 아직 멀었나? 나 혼자 여기서 계속 적들을 저치해야 하는 건가 거기 문이 열렸다 늦었군 그럼 계속하지 가는 거다 그대의 문제 문이 지났다 말해라 당장 글이 될 것이다 흐어 그래 이 결정에 동의한다 내 바람대 말해라 당장 나는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내가 타고 싶어 가는 거야 내 바람대로 난 어둠에 기대되나 내 바람대로 내 바람대로 나의 이미지대로 그리 될 것이다 그대의 이 결정에 동의한다 그대의 이 결정에 동의한다 그대의 이 결정에 동의한다 내 바람대로 대런대로 내가 늘어서 은혜의 이 결정에 동의한다 중국 납당 우리 멱bron 그대의 이 결정에 동의한다 туда 그리고 중국 납당 중국 납당 에게 동의하여 Elsa 저항 중국 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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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모든 것 같고, 상승훈련이 듭니다. 공격 대한 장보가 났 venue 개발을here 옮기다. 아이를 어느정도 Sachen 걸ゲ 포arlo, 이하게 유 hacia $4rakos Ranch은 이 товарищ igram 대단 Gesch möchte, 학교에서 예한ense 무지하게 잘해서 이 3봉은 일반 라인 공격전으로 그럴 것 같아요 경험로우스 액세스 προ시 Sixtie를 찾고 있습니다 이 1봉은 집중 공격전과 확인후 현장으로 steeped up 욕т하겠군요 아무래도 participate. 무거우로 녹인다. 내가 조용히 타잘될다. 누군가 내 기왁이자. 나의 융위기 중간에 나의 계란만들. 욕이 스토리전. 욕이 스토리전. 성전의 사슴을 달아 길이 막혔다 내가 적진 속으로 침투해, 길을 열어야 할 것 같군 저 뮤탈리스크가 떼로 몰려다니고 있다 나라면 놈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할 일이 많다 네라 아즈폴리오 엔아르딘 샤크라스 우리는 동맹과 함께한다 엔아르딘 샤크라스 엔아르딘 샤크라스 엔아르딘 샤크라스 엔아르딘 샤크라스 엔아르딘 샤크라스 엔아르딘 샤크라스 동룡 부족체에 거의 다 도착했다 계속 전진해라 알라라크 나한테 명령하는 건가 될 것이야 그리 될 것이야 nothing 공격 looking 회사 매우 조금 우와 그리 kosmos 그래도 나의 사슬로 나의 의지대로 시간이 없다 나의 의지대로 나의 의지대로 그리 될 것이 내 바람대로 시간이 없다 내 시간을 향기하자 이 결정의 도움 순천의 사슬의 딸 나스베르사다 이 안쪽 공간은 완전히 봉쇄되어있다 여기서 내 의지 운명도 설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면으로 돌파하자 내가 준비하는 동안 지켜다오 나의 힘이 점점 커지면 저그가 분명히 훔치칠 것이다 이 장면은 전ulates 이auft땡의 주의 탑승전과 이어서 esquemas을 찾아뵙습니다! 아, 낙대로 나가면 안들이 일닐 끝입니다. 거의 다 될 겁니다. 조풍만 넣어! 그 때 어느냐에 계획적인 차원을 켜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배로 수잘했다. 그 때, 죽을냐에 계획되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서기는 위허가 강할 để 조효시 mest돼. 저기, 여기. 모두를 기업을 찾아뵙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고 그냥 문만 부술 줄 알았더니 저그도 동료 구조처도 이제 걱정할 거 없다 다른 동료들에게 알려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남겨줬다고 로하나 알라라쿠아 내가 동료 구조체를 파괴했다 다음 조에게 시작해도 좋다고 알려라 카라우스, 피닉스, 첫 번째 동료 구조체가 파괴된 걸 적들이 알아챘습니다 혼종들이 그 지역을 지키려고 직결했습니다 좋아! 놈들이 내 분노를 제대로 보여주지! 곧 그리 될 겁니다, 피닉스님 혼종들은 강력합니다 놈들을 상대하려면 지원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공허 에너지를 좀 연구해본 결과 로봇 유닛과 구조물을 암원으로부터 되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대를 모으자 혼종을 쓰러뜨릴 군대를 말씀하십시오, 신관이시여 우리는 모두 기사반입니다 나라의 음역자입니다 조종사를 암원의 소나기로부터 구할 순 없어도 제가 직접 제어할 순 있을 겁니다 전방에 로봇 유닛이 탐지되지 않습니다 광자포를 소환할 때인 것 같습니다 광자포를 찾아낼 것입니다 공력 구조체가 저기에 있다 그런데 서원 지역이 너무 넓어 하숙이, 불멸자, 거신, 파괴자 전진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되찾아야 합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병력을 좀 더 모으면 혼종들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준비되면 알려주십시오 공력 구조체의 방어막을 무력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광문과 로봇 공학 시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유닛을 tearing 중이야 호수, 폭 Freak beverages 결정에 대해서도 풀무魂 움직이는 평소에 뛰어내 Angst varcom ぐできbread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용감한 자만이 짐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용감한 자만이 짐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사단입니다 샤널라 아라이 델라 이스 아토 아무는 승리하지 못할 것 듣고있습니다 나쿠 아팔 아이요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유행을 오ял 수 있습니다 사 identifies 나쿠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나쿠 아팔아이 용감한 자만이 짐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겁니다 샤날라 알라이 델라 수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샤날라 알라이 델라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것입니다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것입니다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것입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용감한 자만이 우르메 엔타로 아동이 뭘 해결해드릴까요? 뭘 해결해드릴까요?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샤날라 알라이 델라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빠르겠습니다 서로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용감한 자만이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용감한 자만이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근처에 로봇 공학 지원소가 감지됩니다 그걸 손에 넣으면 거신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뭘? 나는 아르타리스의 걸음이다 ience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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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해결해드릴까요? 우리는 모두, 차원 단위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쿠아팔 뭘 해결해드릴까요? 나는 아르타. 나쿠아팔 아이아. 그리하겠습니다.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용감하자마자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아이언을 되찾겠습니다.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전동은 이제 니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피닉스님, 동력 구조체로 가시죠. 임무를 맞추러 돌아왔다. 임무를 맞추러 돌아왔다. 니는 한 명입니다. 도망가고 싶으신다. 우리는 모두 사단입니다. 빠르겠습니다. 용감한 자만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용감한 자만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용감한 자만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뿐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경제와 함께 적용한 자만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경제와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겁니다 본종을 제거했으니 이제 안전하게 동력 구조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저기, 매트릭스가 너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엄청난 양의 사이오닉 에너지가 아이어 표면에서 방출되고 있습니다 신관이시여, 큰 위험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사이오닉 에너지가 바로 뒤에 모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지금 계신 곳까지 도달하면 걱정 마라 카르스 나와 내 전사들은 에너지 부품보다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우린 아직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아르타니스, 제 암 기사단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길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화자들도 함께하지 차원 공공기를 배치하려라 탈단이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나의 전사들이 지금 그쪽에 합류한다 새벽이 다가옵니다 함께 가면 우린 강하다 일곱 사오라 전사들이여 내가 별의 바람으로 그대들의 상처를 치유하겠다 진전의 의미, 속을 막아주는 대들이여 싸이오닉 에너지가 벌써 동굴 입구까지 차올랐다 채널 공급적 정화자는 그대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적의 두 군락집이 거의 파괴된다. 변화를 마게 돼. 안 문드실 수 있니깐. 마라. 명예롭게 닥쳐. 변화. 바로 나라. 나라. 밀어붙이라던 에너지 폭풍이 점점 가까워진다. 괜찮아. 대단할 때 공격이 없었는지 알지 못하십시오. 포도장에서 대단할 때 공격을 신고시켜줍니다. 포도장에서 대단한 위치, 공격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전환합니다. 포도장에서 대단할 때 공격을 전환합니다. 공격을 전환할 때 공격을 전환할 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일저리까지 바랍니다. 마지막 불낙지를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이래라! 이의 것이다! 이쪽으로 내라지! 땅불벌레 다수가 마지막 공룡 부조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 암흑기 사단이 돕겠습니다. 부조체를 파괴하십시오. 동작! 날아주다! 동작! 천대대 1대, 우린 강하다. 우리는 마녀의 거빛! 변화를 마녀해야 적을 처치해야! 거의 다 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